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비정지훈입니다. 제가 사실... 여름과 겨울증 굉장히 불안스러우십시오. 아시다시피 재산형 콘센트가 있더군요. 단금은 피하고도 쉽습니다. 어디서 어떻게 이 버릇인지 모르겠냐. 그래서 사실 지난 2년 쉬었잖아요. 그죠? 네! 저는 누구보다 반갑긴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즐기고 그리고 재산형이 공연하는 이 옷을 보면 너무 즐겁습니다.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형이 공연 언저보니라면 그냥 무턱대고 계속 넹 넹 했어요. 왜냐면 열릴 줄 몰랐거든요. 아니 진심으로 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 또 반갑고요. 반갑고요. 너무 습시한데? 아...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오늘 예 오늘 예 네 네 네 어... 아이고 싶다. 이 방곡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피들 혹시 20대 성함 한 번 20대에요? 잠깐 형은 아니잖아 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형 20대에요? 아 진짜? 진짜 20대? 30대잖아 그쵸? 그쵸? 네 아니 그러면 30대 한 번 손 들어볼까요? 30대 아 뭐야? 40대 설마 50대 아 진짜요? 한 손 보시세요 네 저희 나은 노래를 할텐데 어...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줘야되요 어... 같이 해줘야되요 지금 모니터 보이시죠? 예 뭘 할거냐면 예 예 예 할 수 있어요? 예 예 원 투 쓰리 포 원 베베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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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니 잠깐만 알텐데 아 여러분들은 진짜 거의 군대로 따지면 특수부대요 아 이렇게 어떤 야 이 3합이 일치가 자 그러면 제가 음향팀에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용보이시는 팀에 제 목소리가 안나거든요 한 번 살짝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럼 이 다음 곡은 바로 노래입니다 앉아 계실까요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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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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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